네, 뭐 아무래도 뭐 그 최근에 뭐 이제 수도권 쪽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최근에 보자면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도 한 1, 2억씩 지금 하락한 금매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파들이 이제 계속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세종 뭐 또 계속 그렇게 왔었지만 대전도 지금 그렇죠. 조금 뭐 좀 팔자가 많아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포항이라든지 지금 또 올해 굉장히 뜨거웠던 제주시장까지도 굉장히 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수도권 쪽에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기 인천 자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도미노처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뭐 혼풍이 불 거냐 찬바람이 불 거냐 이거는 서울시장을 우리가 늘 바로 밑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장부터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수급지수 자 제가 계속 이 매매수급지수를 말씀드리는데 이 매매수급지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기준했을 때 그렇죠. 100보다 이게 넘어가느냐 100 아래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100보다 많다라는 것은 아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이제 많다는 뜻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100 아래쪽이어서 사겠다는 사람은 적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을 예측하려면 이 매매수급지수라는 것을 계속 선행지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 매매수급지수가 그렇죠. 95.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95.2라는 수치는 최근 약 한 1년 7개월 만에 가장 좀 낮은 수치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사겠다는 사람이 주는 거 뭐 가장 좀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압박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앵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렇죠. 뭐 지금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부동산은 실제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까지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대출 압박에 대한 부분들 수많은 규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상승 랠리를 펴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느냐.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심리 자체가 조금 얼어붙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만 계속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이렇게 심리가 어려붙지 않는데 지금 또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지금 뭐 수요 자체를 좀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지수가 좀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매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지금 계속 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가격 쪽에서도 가격 상승률 자체가 0.1까지 지금 떨어졌던 게 이번 주 들어서 그렇죠. 0.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가 18개월 만에 0.1%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수급지수가 얼어붙으면 가격 상승률 상승폭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도 0.07%이긴 하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아래쪽으로 냉각되는 분위기는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서울만 그러냐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매매 수급지수가 95.8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경기권 안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뜨거웠던 우리가 준강남권이라고 하는 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남이라든지 아니면 하남 이런 주요 지역들 우리가 준강남권 지역들도 매매 수급지수가 지금 10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상승률도 그렇죠. 0.16%에서 0.11%까지 또 축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격 상승폭 자체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또 인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30.6% 정도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인천처럼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도 최근에 지금 매매 수급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더더구나 가격 상승폭 자체도 지금 0.13%까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가 매매 수급지수도 조금 얼어붙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동탄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뭐 1, 2역시 실제로 지금 금매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파들이 지금 계속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진짜 풍선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수도권 쪽에 고가 아파트들의 많은 규제가 있고 자 이러니까 지금 뭐 특히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서 내려가는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1억 아파트 시장을 또 찾아서 그렇죠. 계속 내려갔던 이런 뭐 좀 그 외지 투자가 굉장히 많아서 지방 쪽도 올 한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뜨거웠던 열기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쪽이 좀 식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뭐 냉각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방까지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좀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쪽에 매매 수급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98.6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2개월 만에 거의 100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주요 이제 광역시들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이런 것까지도 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보다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좀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집값이 굉장히 급등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뭐 세종 쪽은 그래도 좀 하락이 좀 일찍 나타나 대전은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자는 분위기에서 팔자 쪽이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투자 열기가 좀 식으면 지방에서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아파트 쪽에 신규 아파트 쪽에 미분양이 나타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공포 미분양 악몽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청약 지금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지방 부동산들이 어떻게 갈지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하락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변곡점에 달했다라는 게 그냥 쉬운 말로 지금이 꼭지점이다. 지금이 상투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대부분이 다 변곡점에 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할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시장에서 변곡점에 달았다는 뭐 그런 인식들도 많지만 아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숨고르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지금 뭐 많은 그런 민간기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또 전망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 좀 헷갈리긴 해요. 지금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숨고르기니까 조금 이러다가 다시 추가 상승할 거다. 이런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어떤 변곡점 상황이다. 논란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불장은 지금 조금 꺼진 상태는 확실해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온기가 많이 남아있고 이 온기가 지금 남아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그렇죠.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바로 대선 쪽에서 어떻게 지금 될 거냐. 그렇죠. 아까 뭐 앵커 오프닝 얘기했던 바로 그 공시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지금 조정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지금 뭐 감면이든 아니면 뭐 중간 폐지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 번 뭐 그 뭐 중반기 아니면 하반기 쪽에는 또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또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집을 사겠다는 분들도 아니면 집을 팔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죠.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